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어디서 들어와, 어디서 들어와.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? 엄청 보고 싶습니다. 제 마음 여기에 두겠습니다. 너도 요새 주상 전하처럼 부쩍 헛걸 자주 보더라. 은우님! 진짜 제 앞에 계십니다. 의원님 곁에서만 숨쉬는 것 같고 가슴이 뛰는걸요. 이 길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유세엽의 첫사랑이다. 웅주...마마? 이 나라의 웅주인 나를 더럽혀놓고! 더, 더, 더럽... 남봉군. 은우님은요? 아까 그 내위원 의감품에 아주 쏘오가 안기셨습니다. 나를... 전혀 기억하지 못해. 죽은 처상! 직접 봐야겠습니다. 아니, 나는 그리 되지 않을까? 네가 날 살리거라. 반드시! 개수 의원을 잠정 패한다! 지켜야 한다. 반드시! 싫어하시게 될까? 애교 돼서서. 라는 아래의 웅주인 나를 담아 주신다. 그리고 우리 드라마의 웅주인 나를 단단하고 있는가? 아직 лет을 더 날아가고 있는지 보다. 당신이 흥지없어. 당신을 지켜야 한다. 하지만 당신을 소화해 주신다. 당신이 흥지없어. 당신이 흥지없는 사람을 갖고 있는지. 당신을 지켜야 한다.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고 예시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당신을 지켜야 한다. 당신을 지켜야 한다. 당신을 지켜야 한다. 당신이 스스로 나의星에다. 당신을 지켜야 한다. 감사합니다.